신 JAPT N3 공략비법 4주 플랜을 소개하게 된 강사 나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N3는 특히 더더욱이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중요하면서 키포인트, 가장 능력시험에서 필요했던 것들만 자 고르고 골라서 비법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자 그런 것들만 제가 고쳐서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점수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지를 딱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시험지 앞에 어떤 게 적혀 있느냐 자 지금 딱 보시면 시험지의 순서는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자어의 문법 두께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N3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자어의 시험을 처음에 딱 봤죠.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어의 시험지와 OMR 카드를 걷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5분의 사이 동안 다시 문법과 도께 프린트와 시험지가 나눠지게 되죠.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문자어의와 문법과 도께가 어떻게 되어 있다? 문자어의가 떨어져 있고 문법과 도께가 같이 묶여있는 타임이 되겠죠. 그러면 순서를 저희가 어떻게 대워야 되느냐 뭐 문자어의야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3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도께하고 문법을 어떻게 나눠서 푸느냐 자 여기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도께가 50분 문법이 20분. 바로 도께와 문법의 순서를 살짝 뒤바꿔서 푸는 겁니다. 자 도께를 먼저 풀고 문법을 나중에 푸는데 특히 N3를 푸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도께예요. 도께. 어머 난 그동안 도께를 공부한 적이 없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도께 시간이 모자랄까 봐 너무 겁이 먹는 거야. 그럼 언제 푸느냐. 도께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왜 도께를 앞으로 가져올까요? 바로 집중력이 강할 때가 가장 언제?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도께를 앞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집중력을 언제? 가장 강할 때 문제를 풀고 한 번만 읽어도 정답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도께를 50분 문법을 20분 이렇게 해서 딱 70분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OMR 카드를 작성을 해서 내시면 딱 능력 시험에 기본적인 패턴이 딱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도께를 50분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50분을 도께를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도께를 제가 한번 연습용으로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께배분 시간은 실제로 N3 같은 경우는요. 자 보다시피 단문도케, 중문도케, 장문도케 이렇게 문제들이 총 4가지 유형, 정보 검색까지 4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 단문은 4분, 중문은 7분, 장문도케는 9분, 정보 검색 문제는 4분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자 저희가 조금 시간을 탈퇴하게 연습을 해서 몇 분에 끝내? 이렇게 48분에 끝내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시간을 재고서 연습을 한다는 건 내 몸에서 그 리밋을 뭐 하는 거야? 기억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을 보지 않아도 어? 뭔가 평소 때 풀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 어머, 내 시간 되게 많이 쓰고 있네?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자 그런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N3 때부터 시간 배분을 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겠죠? 어떤 거 먼저 푼다고? 도께를 먼저 가져와라. 문자 어휘는 30분에 먼저 풀고 시험지를 걷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풀겠죠. 하지만 문법과 도케가 있을 때 뭐 먼저? 당연히 도케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문법은 왜 또 나중에 풀어야 돼요? 꼭 나는 문법을 더 잘하는데 먼저 풀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문법을 왜 나중에 풀어야 되는지. 자 봅시다. 문법은요.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첫 번째 문장의 문법이라고 해서 딱 가로를 채워놓고 안에 빈칸 문법도 채워넣기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이번부터 새로 생긴 문장의 문법이라 해서 문장 만들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끼리는 장문이라고 쓰는 패턴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별 표시 중에 순서 맞추기 문제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글의 문법이라고 해서 제가 예시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이렇게 문장의 문도에서 중문도케처럼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뒤 문장을 연결을 해서 그 안에 뭘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문법 패턴을 집어넣는 거. 자 이게 바로 뭐? 글의 문법이란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문법은요.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아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채워넣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도쾌처럼 풀죠. 그렇기 때문에 풀다 보면 뭐해? 나도 모르게 시간을 내가 쓰려고 했던 게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둔다? 가장 마지막에 두는 거죠. 왜 마지막에 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게 봐요. 끝나기 10분 전에 자 누가 무슨 얘기를 해줘요? 감독하시는 분이 여러분 시험 끝나기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라고 감독관이 무엇을 해준다? 리밋을 해주죠. 그러면 그 리밋에 맞춰서 뭐하는 거야? 그 시간을 조절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언제? 끝나기 10분 전. 그때 언제 푼다? 이 보시는 글의 문법과 아까 보시는 문장의 문법을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순서는 반드시 어떻게? 문법 독해가 먼저 문법이 나중한 자 특히 문법 중에서도 어떤 거 지금 보시는 글의 문법이 언제 푼다? 제일 마지막에 푼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30일 딱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뭘 알아야 될지? 특히 N3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죽어라 기능어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기능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 문자어의는 어떻게 될지 특히 급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헤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문자어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는 제가 N2라든가 N1 같은 경우는 명사를 별로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N3는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 위주로? 자 어디에 뭐라고 써있어? 과거 3급 기출 단어라고 되어있죠.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3급 기출 단어에서의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머 N3는 옛날 3급과 옛날 2급의 중간에서 만든 문제인데 왜 3급을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옛날 3급 문제 안에는요. 지금의 2급처럼 보이는 단어들도 되게 많이 갖다 쓰고 있고 더불어 2급 수준의 단어들도 중간중간 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기출 단어의 필수부터 담궈두셔야 뭐 할 수 있어? 독해도 풀 수 있고 청해도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문법 지문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옛날 3급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옛날에는 자 어떤 거 상용한자 위주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문제 자체가 능력시험 자체가 신능력시험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문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어느 문제에서 많이 가져와? 보다시피 JPT 단어에서 되게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JPT 중에서도 특히 어떤 급수? 한 400점 정도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위주로 외우신다면 자 내가 필요한 단어 자 무조건 한자를 외우는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파트의 단어들을 뭐 할 수 있어?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한 달 남은 동안 하루에 몇 개씩 딱 플랜을 세우셔서 몇 단어씩 외우면 될지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가봅시다. 그럼 문법은 어디를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능력시험에서 꼭 알아야 될 문법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존경어 겸영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존경어는 아 남을 높이는 말 겸영어는 나를 낮추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누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어떻게 높여요? 그게 아니라 존경어는 상대방이 하는 동사 행동을 높이는 표현이고 겸영어는 내가 하는 행동 즉 그 동사가 내가 했어. 그럼 그거를 낮춤 표현으로 바꿔 쓴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오케이 됐습니까? 두 번째 수동과 사역인데 어머 내가 받았어 내가 시켰어 그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테 해주세요 쓸 때 뭐 있어? 쿠다사이를 쓰죠. 그냥 상대방한테 해주세요 아 쿠다사이란 문장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사역동사가 붙죠. 그러면 사세 때 꾸다사이 하면 무슨 문장으로 바뀐다? 저한테 시켜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바뀌죠. 자 무슨 뜻이에요? 바로 허락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진을 찍어 자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샤시노 토테꾸다사이란 표현을 쓰죠.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찍고 싶어 누가 찍어요? 제가 찍겠죠. 그럼 어떻게 바뀐다? 토라세테꾸다사이란 표현으로 바꿔 쓰죠. 자 이렇듯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사역동사 플러스 부탁표현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가정용법 토, 바, 타라, 나라 최근에 한 문제 이상씩 반드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부터 머릿속에 챙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추량을 나타내는 표현 소다, 요다, 라시다 매회에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정확하게 의미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법들을 좀 챙길 수 있게끔 자 간단하게 서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인 거 챙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독해를 풀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독해는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시험에서만 나오는 독해 공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단락 한 문제 자 장문을 읽었는데 달락이 4개야. 어머 문제수가 4개네? 자 4단락을 읽고 4문제를 쫙 풀어. 특히 N3 하시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거 내용이 읽다 보면 막 뒤죽박죽 뒤죽박죽. 그쵸? 자 한 단락 한 문제 첫 번째 단락을 읽고 한 문제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멀쎄 지우세요. 그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은 그냥 첫 번째에서 끝나버린 거야. 자 두 번째 단락은 어디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읽었으니까 그냥 그 단락도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는 어디 읽어야 돼? 마지막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단락 한 문제의 공식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반드시 밑줄 문제는 어디?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 자 특히 N3는 밑줄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앞에 뒤에 두 줄 안에만 정답이 있다는 거.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공식부터는 반드시 뭐지 챙기셔야 돼요. 어머 나는 정답을 찾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정답은 이제 뭐라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 뭘 지워야 정답이 남는다? 오답을 지우세요. 자 N3는 더더욱이나 정확하게 오답이 뭐하게 돼서 명시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하고 비교하면 본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써진 문장이 지문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대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또는 본문에는 많이 되었다라고 적혀있는 게 지문에는 뭐를 적혀있어? 적게 되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지울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답을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오답을 지우면 뭐가 남아? 당연히 정답을 남겠죠. 남들은 머리 싸매면서 정답 찾고 있을 때 나는 뭐 하면 돼? 되게 쉽게 비교해서 틀린 것만 오답 세 개를 지우면 정답이 남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문독회에는 반드시 네 문제 중에 보다시피 무슨 글? 편지, 팩스 글의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편지, 팩스 글은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이 나옵니다. 어디만 보는데? 부타 표현을 보시면 돼요. 부타 표현이 뭔가요? 아 해주세요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쿠다사이 이따다게 마센까? 뭐라에 마센까? 그럼 왜 이 부분에 정답이 있을까요? 편지글, 팩스 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는 거래처가 나한테 또는 무언가 용건이 있기 때문에 쓰는 글들이기 때문에 목적을 찾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으면 뭐가 되는 거야? 부타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바로 뭐다? 요 부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찾으면 요것만 잘 밑줄 치면서 읽으시면 뭐 할 수 있어? 정답이 딱 보이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공식 알려드릴게요. 정보검색이 저희가 이제 가장 점수 따기 좋은 문제가 되는데 정보검색이 내용이 너무 많아. 아, 읽다 보니까 어려운 환자도 많고 못 풀겠어요. 자, 정보검색 문제도 되게 단순합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 문제 수가 두 개. 자, 그리고 단락도 몇 개? 크게 두 개. 자, 위에서 한 단락 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어디서 한 단락 문제 나온다? 밑에서 한 단락 한 문제. 자, 위에서 한 문제 나오면 당연히 어디서? 아랫부분을 보면 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독해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제 시간을 잘 풀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해 배분 시간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몇 가지? 공식 다섯 가지만 갖고서 집에서 꾸준하게 멋있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독해 정도는 간단하게 딱 풀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청해 파트의 가장 중요한 저만의 비법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N3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가 힘들어하는 게 청해 파트인데 청해 파트에서 정말 점수를 올리기 쉬운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공식을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1번과 문제 1번. 과제 2번. 저희가 즉 이름을 붙이기를 과제에와 포인트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부분 청해를 다 듣고 나서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나중에 봤는데 청해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자, 왜 청해에 과제에와 포인트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까요? 자, 그건 뭐예요? 다? 들으면서 답을 찾으라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겁니다. 자, 보다시피 미리다 뭐 읽어두기만 한다면 순서대로 지울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뭐한다? 지우는 거. 자, 다 듣고 나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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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들으면서 짚는 겁니다. 자,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법. 자, 문제 4번에 여러분 유일하게 그림 있는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화살표 된 사람이 화살표에 그려져 있죠. 이렇게 화살표 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말 그대로 뭐냐면 발화표현이에요. 이 발화표현이 점수별점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발화표현이 나오는 문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 점수별점이 높냐면 듣기만 하는 거라면 점수별점이 안 높겠죠. 왜 높냐면 문법이 섞여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무조건 존경어, 겸영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존경어는 무슨 행동이라고? 남이 하는 행동을 높인 표현으로 바꿔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영어는 내가 하는 행동을 낮춘 표현으로 바꿔쓰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반드시 인삿말이 나오죠. 여러분 인삿말은 제가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와 수배한테 인사할 때가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지겠죠. 자, 그것만 명확하게 뭘 갖고 계시면 되겠죠. 대상이 포인트가 돼요. 자, 세 번째는 부타 표현. 아까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싶을 때와 내 사진을 찍어줬을 때가 뭐가 달라요? 표현 방법이 달렸었죠. 자, 그 표현이 바라 표현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구시험에서는 끝나고 난 뒤에 마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바뀌면서 마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중간중간 텀을 만들어서 마킹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연습들을 미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므로써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마킹을 해야 될지. 자, 띄엄띄엄띄엄띄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첫 타임부터 끝 타임까지 청해를 다 들으면서 마킹하는 시간타임을 모으셔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N3는 더더욱 하셔야 절대 시험에 실패하지 않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각 과목별로 포인트들을 알려줬는데 아, 나 선생님 저는 이거 가지고선 안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 못하겠어요. 더 정확하게 시간을 벌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도 공개합니다.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한 비법 있죠. 자, 보이십니까?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될 물건이 있어요. 바로 뭐? 물론 연필같이 우겐 가져가야 되겠죠. 그거 말고 현관펜이에요. 왜 현관펜이 필요하냐면 자, N3 같은 경우는 대문장, 문장들이 더 단수량이기 때문에 현관펜이 있으므로 뭐 할 수 있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 접속사를 봄으로 인해서 밑줄 문자가 나왔을 때는 앞을 읽어야 될지 뒤를 읽어야 될지 훨씬 더 명확하게 찾아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머, 청해를 푸는데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의 지문을 봐 근데 어떤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펜을 포인트들만 딱딱 체크를 해준다면 들을 때 딱 그 단어들만 보니까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지겠죠. 현관펜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여유와 안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법들 그리고 비칙을 알려드렸지만 이것 갖고 부족해 이제 한 달 동안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들을 위해서 제가 4주 동안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4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문자어의와 문법, 청해, 독해 각 과목백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독해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한꺼번에 몰아서 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꾸준하게, 그쵸? 자, 청해는 보다시피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점수 따기가 좋다 그랬어요. 자, 미리 연습을 하시고 전체적인 문제를 익히는 게 좋겠죠. 그럼 문법은 문제집에 서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을 익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존경어, 겸향어, 조건 자, 그 다음에 출연표현 수동형, 사역형 반드시 멋있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JP때서 나왔던 단어들 자, 또는 동사, 형용사 위주의 단어들 부사 위주의 단어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식을 갖고서 외워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잘 공부를 한다면 시험에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4주 플랜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 나는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플랜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자, 이 다음은 4주 동안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비법으로 자, 한번 노력을 해서 4주 동안 하신다면 분명히 합격은 여러분들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